친구들 하이오 하이오 오늘 장난감 교실이에요 오랜만에 오랜만에 장난감 교실 합니다 그 여기 나오는 심묘한힘 심묘한힘 이거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요? 심묘하이 심묘하이 심묘하이랑 김요하이 김요하이 네 이거 어디서 나오게요? 임요하이 애들 절대 모르는 사람 이야기 좀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아 요 펭수 목소리 공부해봤어요? 아 공부했어요 네 펭수 목소리로 요거 읽어보세요 알겠습니다 열 먹장 주셨쇼 심묘한 상하절씨 맞습니까? 와 완전 비슷한데요 완전 비슷합니까? 네 그냥 이제 용용이 이름 버리고 펭수 할까요? 펭용이 할까요? 그러면 하이옹이 아니고 용하 행하 행하 네 아무튼 그 신서유기에 나오는 캐릭터 장난감 있어가지고 제가 사왔거든요 오늘은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서초 신서유기 뭔지 알아요? 뭐예요? 어 신사 유기한거예요 신사가 유기한거라고요? 네 유기 그거 안좋은다는거 알아요? 아 그래요? 유기는 뭐 유기그릇 뭔가 버리다는건데 유기그릇은 그리 버린거예요 유기그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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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제 이런 장난감을 제가 원래 방송하면 친구들한테 선물로 보냈잖아요 아 맞아요 이제 선물로 보내면 제 계정이 정지가 되는거예요 저도 봤어요 12월 4일이지 않나요? 네 12월 10일부터 그렇게 되는거예요 아 12일부터예요? 하더라고요 저도 봤어요 근데 그거 모르면 어떻게 해요? 모르면 이제 그냥 한방에 독하는거예요 모르는게 예약이 됐는데 모르는게 독이죠 요건 포장이 저렇게 되어있어요? 네 완전 꼼꼼하게 잘 되어있네요 이게 되게 비싼게 아니거든요 얼마짜리예요? 32,000원짜리인데 어 비싼데요? 비싼지 아닌지는 우리가 가지고 놀아보면 알겠죠 알람으로 되어있고 안녕하세요 나영석 PD입니다 저는 가끔 말실수를 하거나 그날 내기를 하여 크게 낭비를 볼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은 말을 하기 전에 상대가 누군지 잘 살피셔서 저처럼 말리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를 내겠습니다 네 문제를 듣겠습니다 아 이거는 그거네요 우리 신서유교에서 나오는 앞에 두 글자를 들으면 뒤에 거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아 알고 있습니다 네 X 넷 땡 두 글자 총 네 글자 문제예요 아 네 글자니까 다시 X 세대 오 한 번 더 X 코 네 글자라니까요 모나 리자 와이 타이 게르 만디 마요 치킨마요 노 틀렸습니다 땡 마요 마요 뭐예요? 마요네즈 마요네즈 이렇게 할 때 딱 나와야 돼요 아 알겠습니다 네 다시 하겠습니다 사주 경계 네? 사주경계 경계 그런 것도 있습니까? 네 있습니다 땡 군대 안 걸었습니까? 아 있습니까 진짜로? 사주경계 있습니다 맞다 해줘야 됩니다 맞다 스포 디지 오 카리 땡 땡 삼각 김밥 오 중고 상품 업데 이틀 오 이 정도는 식운증 먹기입니다 춥팍 오 네 글자 문제 이번에는 노래예요 불근 노을 오 단발 머리 오 정답 나는 나비 다 있는 노래예요 사자성어 이거는 용맹 선생님 잘 모를 수도 있겠네요 천고 마비 시시 디디 다다 익숙 왈가 왈거든 외국인 유명 아 어 이거 한번 해볼까요? 갈릴레오 갈릴레이 오 키아노 이브스 스티비 잡스 샤론 스톨 오 클레오 하트라 버라 워먼 뭐라고 해? 영화 문제도 있네요 영화 문제도 있어요 비긴 어게인 미션 임파서블 주토 피아 자 스무 문제를 해서 얼마나 많이 맞추실 것 같아요? 어 열일곱 문제 열일곱 문제 열일곱 문제 열일곱 문제보다 더 많이 맞추시면 제가 용용이 선생님한테 선물을 드리는 걸로 하고 열일곱 문제보다 못 맞추면 저한테 선물을 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견인 아나 은서 아보 카드 모범 젝식 비빔 밥 비빔국수 비빔국수 비빔국수는 비빔국수인데 비빔국수인데 밥이 좋아해요 밥이 좋아해요 멤버도 밥이 좋아해요 샌드 위치 브라 브라 하나 둘 셋 브라우니 스파 겟티 배드 민턴 비타 오백 크레 용팥 판수 화물 다리 하드 득차 둘 다 지금 두 문제 풀렸습니다 열다섯 문제 냈거든요 지금 네 갑니다 포크 포크 쉬워만 하세요 네 김치 국밥 즐겨 잡기 만루 블루 블루 땡 블루베리가 생각했네 이렇게 네 개를 틀리셔서 제가 이긴 걸로 하겠습니다 블루베리 괜히 샀네요 32,000원 괜히 산거 같습니다 32,000짜리 문제였죠? 네 이 사백 세 문제 중에 32,000원 값어치가 있는 문제가 있는지 그냥 이 캐릭터가 예뻐서 잘 샀네요 네 퀄리티는 좋은 것 같습니다 퀄리티는 괜찮은데 1... 1... 2... 2... 여기 지금 하하하하 빠이 형 빠이 형 하ㅏ 마지막으로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